그대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때보다 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때가 없다. 남들이 그대를 인간으로 보게 되면 그대를 신으로 보던 눈길이 사라진다. 경솔함은 우리의 명성을 각아먹는 제일 큰 걸림들이다. 너무 마음이 좋은 것도 잘못이다. 그런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. 감정이 없는 이런 사람은 사람이란 이름에 갚아지 못한다. 이 태도는 언제나 태만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고 무능력에서 비롯될 때도 많다. 어떤 일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. 새들도 때로는 호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.